이제 타요 이제 타요 기권에서 좀 막으세요 아하 근데 이게 이상적인 핸드폰 중간 제 인간이 앞에 놓고 있었는데 3초 떴어요 아 진짜 야 야 빨리 빨리빨리 빼요 빨리빨리 잠깐만 안 쓰러질하게 할게 이런놈을 어떻게 하고 할까 진짜 어떻게 더 힘들다 근데 진짜 이런놈을 어떻게 하고 할까 어 저 분들 나고 될 것 같은데 뒤로 와야 뒤로 와야 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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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이 나고 한 분 나고 됐어 앞에 힐 먹을 수 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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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힐 아무것도 안 먹는데 저 길이 탈힐 힐을 왜 아무것도 안 먹어 저 길이 탈힐 저 길이 탈힐 하기는 탈힐 여러분 난 모르겠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돼 네 하셨다고 합니다 어 먹었는데 저 수고 그 때로 준비가 더 왔고 진행 안하수도 안하수도 먼저 바로 뭐한거야 왜 이렇게 언제 들어갔어 저 길이 탈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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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손이 탈힐 저 길이 탈힐 불편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마세요 이미 없어갖고 진행이 안돼 문 열린다 펜 준비 빼세요 자 도망가요 빨리 빼세요 아이템 부스질 하나도 없어요 아이템분들 빼고는 여기 전부 다 보스를 하러 오세요 아이템분들은 저들 막을 수 있어요 복수 쓰면 돼 보스 출력한 것 같아요 준비 바로 해당할게 많이 깜짝한 것 같아요 연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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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는 연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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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빼서는 안 보여. 안 보여. 아... 아, 잠깐만. 아, 욕몰이 네모네. 저거 시범을 못 나오니까? 아하... 어? 뭔가? 아닐... 아, 이거 히프 히프 진짜? 왜 들어? 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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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앨끈하다 이거 죽을게 아.. 죽이다 어디잉 아.. 죽이다 어디잉 아.. 어디잉 아.. 잡고 없대 크라아크가 안겼다고 합니다 헬드 헬드 워컬드 물가님들 거기서 닦아있는거 아닌데 뭐있어요 그게.. 아니.. 조용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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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첵나로 아니.. 나중에 죽겠다는데 첵.. 쫙쫙쫙 primitive 순거 расс collect 희탱탱 알아서 살 Kenny 알아서 살아 남으세요 살아는데요 ه浩지 카이리 하나만 유리